헨슈는 즐거워 crust 오늘 패션 테마가 뭐예요? 오늘 패션 논현동 참외배콤입니다 논현동 참외배콤 남부의점 오늘 조금 섹시함을 포인트로 했어요 그래서 목소리예요 아멘도? 난 초코 초콜렛? 초콜렛 오케이 김치 김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쫄깃쫄깃 아이스크림 쫄깃쫄깃 아이스크림 안아 어헙 이건 먹을게요 작년은 말이 되니까, 아이스크림 잡았다 맛있게 드세요 됐어요 됐어요 와우오오 예다 박수님! 예다 박수님! 저기에다 박수님! 락페스티벌은 비가 짱이야! 락페스티벌은 비가 짱이야! 락페스티벌은 비가 짱이야! 락페스티벌은 비가 짱이야! 비가 너무 많이 와! 비에 갇힌 지 24분째 배가 곧 커지만 밖에 나가서 번개를 맞아 죽는 것뿐 아닌게 안전할 것 같다 난 변딜 수 있다 사랑하는 팬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와 대박! 무서워! 비가 많이 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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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